안녕하십니까 최상계TV의 최상계입니다. 오늘은 써니독스 세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써니독스 세번째 시간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개들이 완전 써니같네요. 귀엽죠? 이게 써니포피 같아요. 써니포피 같아요. 여러분 귀엽죠? 여러분도 써니독스 세번째 시간 한적이 있으면은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강아지 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강아지 기분이 상태를 안가서 제가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밥 쌌습니다. 아우 강아지가 배고파. 강아지가 완전 배고파이라. 아우 강아지 밥을 완전 배고파요. 밥을 완전 주겠습니다. 아우 어떡하지 여러분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소리를 좀 놓기도록 할게요. 우리 동생이 너무 시끄러워서 강아지가 지금 배고파서 밥 먹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배고파서 밥 먹고 있습니다. 장아지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강아지가 목마르네 하네요 목말라 하네요 여러분들 빨리 물 주겠습니다 강아지가 물을 잘 먹네요 진짜 이름이 최선결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이 최선결이니까 많이 기억해주세요 최선결을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최선결을 많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최선결을 기억한 적 있으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제 강아지가 목욕하고 싶다 하네요 지금 코인이 부족해서 안되겠어요 여러분 코인이 부족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강아지 이리와 이리와 멍멍 이리와라 강아지 멍멍 이리와라 강아지 멍멍 이리와라 강아지 멍멍 여러분 내 이름이 강아지에요 개성결 개성결을 기억해주세요 하기에 나가보면 정원이 있죠 정원이 영어로 갈든입니다 스펠링은요 G-A-R-D-E-N D-E-N G-A-R-D-E-N 이거 많이 기억해주세요 강아지가 기분이 안좋아졌어요 아 여러분 쏘니가 귀엽죠 쏘니가 완전 귀엽습니다 얘도 기분이 안좋고요 어 어떡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